안녕하세요. 폭스티비의 반입니다. 지금부터 0일 때 전화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단톡방에 올라온 HJ의 톡입니다. 전화가 버글버글한다는 말과 아줌마들이 뜰채로 뜨고 있다고, 많이 잡힌다고, 다음 날 또 전화가 맞는가 의심하지만 전화라고 하더라는 말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사진까지 올리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뀔 무렵 전화되어 영상으로 쇠기를 박아버리네요. 영상 보시죠. 전화가 진짜 버글버글합니다. 떼를 지어서 놀고 있네요. 저는 의심의 여지없이 투망을 구입하고 전화를 향한 전의를 불태웁니다. 두둥 지금부터 투망으로 고기 잡는 영상을 보시죠. 오늘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전화가 있을까? 전화 때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낭패가 있나? 방금 바닥에서 뭐가 보였는데 전화야 어딨니? 전화야 어딨니? 네, 안 보입니다. 전화야 어딨니? 네,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파도가 쏠렸다. 저거 침 여기저격있는 공격으로 가진 사람은 이래요. 대부분의 공격은 안 보입니다. , 이정도가 너무 비주얼에 빳кая. 저희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원숭이 사탕하는 거잖아. 저거는 거 같잖아. 어, 저거는 많다. 으으, 많이 잡았다. 으으, 많이 잡았다. 저흘 몇 마리였는데? 10마리, 10마리. 으으, 거의 많이 잡았다. 머리야. 족고기. 우와, 잡히나 전화는 안 잡히고 지금. 전화 맞잖아, 아이가? 전화 맞잖아, 아이가? 엉뚱한 통화가 지금 됐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닌가? 여기도 있을 텐데. 아, 여깄다, 여깄다. 아빠, 여기도 있어. 죽었네?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곳이. 나, 여기 담아. 나, 닦고 싶어. 그 나빠, 나, 닦고. 그나빠, 나 닦고 싶어. 내가, 나 닦고 싶어. 아, 다 닦고 싶어. 나, 닦고 싶어. 우스는 멋있다. 나, 너, 왜? 우리, 내, 죽어 봐, 아드시. 아니, 두 눈으로 쳤습니다. 이거 진짜다! 어, 진짜? 이 문이 새우는 거 같아. 아, 진다. 이건 무슨 곡이고? 뭐, 이건 뭐야? 뭐, 이름은 무슨 곡이고. 우와, 벌써 다른 곡이다. 소재, 소재. 오, 과장이가 쳤다. 소재가 있는데? 저 없어요? 뒤집어봐 아이고 뭐 이런거 오지구 오 똑같다 똑같다 저 안에 돌아가자 아씨 버려 버려 왜? 작아서 죽이지 말고 빨리 빨리 물에 던져줘 근데 갈매를 보니까 며칠인지 뭔지 여기 뭐 가면 그게 전화 있어요 전화 전화 이제 그거 잡으러 왔는데 그거 잡으러 왔는데 그게 없네요 오빠 많이 잡았어 어디 어디 가있지 거기 막 빼가면 갑자기 가야돼 진짜 몰랐어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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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역 됐어요 바닷가 부거같아 저 부거잖아 이거 부거 환하게 해 그거 부거 아닌데 이게 부거인데 오 그치 저쪽에 반대쪽이 파도 안 치는데로 가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 북쪽 끝으로 왔습니다. 뒤에 영일대 누각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투망으로 전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보리멸이 나왔네요. 보리멸 보리멸이 잡혔네요. 보리멸이랑 보리멸이랑 또 뭐가 잡혔어 개 개 있어요? 이케 있어요? 그러면 나 들을 때 같은데 오오오 어머나 이럴 벌레가 이렇게 멀어 물고기 있어 많이 잡혔다 이리 와요 드디어 성공인가요 전우가 잡힐지 송아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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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